안녕하세요 웨이비아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보고싶으셨나요? 다음주가 벌써 발렌타인데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미그미와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컨테스트에 초대합니다 미그미 웨이블루야 발렌타인데이 컨테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1일에 하신 분께는 웨이비아가 준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믿음이 발렌타인데이 컨테스트에도 참여해주시고 웨이비아 선물도 받아가세요 웨이비아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발렌타인 보내시고요 그리고 웨이비아도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네네 오늘의 문지에 대해 말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Shock이 파이팅이라... 손님께는 상되었다가, 손님께는 차로 구멍을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기쁨을 해주세요 간단하게